뭐 보자 퀵, 오케이 야 이거 10원이야 잘 왔어 우리 잘 왔어 잘 왔어 아 그래? 여기네 이쯤에 있네 아 여기 언제 있는 가만히 하 아 여기 등장하나 떨어져있을때는 아직 저 본지 얼마 안된거같고 그냥 제대로 보니만 되있고 어딨을까? 엄마 아직 노란빛이랑 파란빛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 그래? 파밍 루트가 지금 그렇게 돌았거든요 교외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외 쪽으로 교외 쪽이 안 틀린 것 같으니까 문 닫고 숨어있는 것 같고 4배율이세요? 네? 그냥 배율 드릴게요 어 아 4배율은 M16에다 끼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숨어 정보하는 건가? 건너 갔나? 건너 갔을까? 이쪽이 안 틀린 걸 보면 저는 아직 노란빛이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채운다 뭐야 보급도 떨어졌어요 보급 떨어져 먹었구나 나이스 보급 먹으러 온 거였네요 지금 후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SE 방향이거든요 일단 애매하네 애매하네 일단 SE 방향이 그 소리 났어요 응 교외 근처 소염기 소염기 필요하냐 소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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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아요 소염기 어 그러네 우리가 가서 끼자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은 아닌데 소염기고 소염기 노란핑 교외 근처인것 같은데 자 어 어 여긴 초밥집 근처 어어 그쪽이야 그쪽 그쪽 맞아 네 초밥집이죠 어 초밥집이다 초밥집이죠? 얘가 그 효흥이랑 깨워져내고 효흥기는 어디 있는거죠 초밥집이 스메 초 이게 초밥집에 유에이지가 있네 어 아 어 아 초박집 정리하고 이 집안에 있다 이 집안에 일로와봐 내 집안에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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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있어 여기 소리 났거든 발소리 집안에 있는 것 같아 2층인가 밖에 흑소리들인 것 같은데 밖이야? 네 밖이야? 밖에 있었어? 네 수류탄 소리 들려가지고 뭔가 밖에서 까는 것 같아서 봤는데 저 아까 다시 초박집 응 통기 갖고 있었긴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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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야? 네 바로 사망 와 개 깜짝 놀랐고요 이거 자기장 걔 뭐 좋은 거 있냐? 예 보정기 많고 음 3뚝 3뚝 나 있어 드링크 좀 있으면 난 좀 먹고 싶은데 드링크 없나 여기도 붙잡고 여기도 붙잡고 여기도 붙잡고 템 좋은 거 있어요 드링크 많아요 드링크 드링크 이제 차 타고 가야겠네요 빨리 아 어 자 갑시다 밖에 유에이지 있지? 저 타고 가자 잠깐만요 저 여기 드링크 먹고 가야지 어 드링크 먹고 구상을 먹고 가야 되나? 구상 먹고 가자 나 구상 먹었어 이미 응 그러면서 붕대 빨고 있다 지금 먹어 어디로 가면 돼? 응 오케이 집 옆에? 이쪽? 내려서 갈까? 어떻게 갈까? 일단 일단 그냥 여기 11등이 위를 건너니까 어 여기는 체크 안하고 가도 돼? 좀 연기나는데 안에 어 어어 어차피 길 건너 오려면 얘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아 그래? 네 여기 집? 여기 집?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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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어쩔 것 없이 주유호 같은 데 가거나 갑자기 능선 넘어가면 오히려 쟤네가 올라와야 되니까 쟤 앞에 차 태국에 차 있구요 어 그냥 아 아 ㅅ발 좋됐다 이 집! 이 집도 사람 있... 이 집도 사람 있지? 이 집도 사람 있지? 그냥 범패물 하나 큰 거 끼고 차를 옆에다 붙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이 정도.. 이 정도쯤에 봐봐 위에 위에 있나? 이 위에 집 있지? 어 위로 집 있다 야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여기 여기 W감양 W W W W에 사람 있어 W에 사람 있어 W에 사람 있고 W 사람 오는 걸 죽이자 네 네 보였다 온다 오 아 와 팩이다 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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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발, 다섯 발 끊어가지고 다 박아버렸는데? 이거 말이 되나? 해우소, 해우소 있는 것 같고 집 쪽인가? 어디지? 안 보이는데 아예? 집 쪽에 맞을 거예요 하나 네 저기 있었네요 아니 제가 킬 낫이 1.29인 앤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어떡하냐? 나 이거 차 안 타고 가는 게 낫겠지? 킬 지금 반이고 바퀴 터져있어요 아 씨..바 죽 됐는데? 어떡하냐?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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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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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킬, 킬 아 씨.. 떼야 될 거 같은데? 떼야 될 거 같은데? 어.. 아 씨.. 아 씨.. 어떻게 잘 박았지? 아 이런 거 완전 개 갈진데 아 이거 완전 개 갈진데 쟈댄데 그지? 떼야되겠지? 와 너무 평평하다 이거 떼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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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새끼 저거 앞에 보고 가다가 왼쪽 보고 해가지고 몸을 아예 왼쪽으로 틀어주고 왼쪽으로 달리다가 해가지고 핸도를 벗으면 맞추기 힘들어요 이렇게? 네 쟤는 핵은 아니야? 아 시바 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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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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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쏜거야? 뒤에서 쏜거야? 네 뒤에요 와 근데 그 앞에 다 컸대 개웃기네 아 근데 위치 너무 안좋았다 아 아 저 집이 너무 명당이야 아 저 집이 너무 명당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아 맞다 종훈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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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종훈이형? 안들리지 아 시작해야겠냐 어쩔 수 없지 어? 나가셨네 저 들려요? 저 들려요? 들림 네 이제 들려요 근데 나가야겠네 마이크 안 대고 있었어요 나가야겠네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흠 마이크 마이크 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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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렛츠 나의 기억해 띠르르 따고 말했어 띠르띠르 싫더라 깨 입메잇 아 아 네 이럴 아 슈퍼점프 설정을 안해놔 야 이거는 펴져있나? 펴져있나? 어디갈래? 어디갈까요? 애들 다 안내린다 레이션? 아 레이션 너무 적은데 여기갈래 여기? 아 너무 늦었나? 으응 파멸시기 박수나 아니면 한 명 정도는 여기에 내려가지고 파밍해도 될 것 같은데 차 구해와 그럼 전 파핑을 내려서 짤 파밍을 시도해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여기에 차 맞네요. 마우스 바꾸는데 확실히 로지텍이 빠른 것 같아. 뭘로 바꿀게요? 라이벌 310. 그걸 들으면 알아? 니네? 라이벌 마우스 같은 경우는 FPK 가는 사람들은 튜는 게 다 커이고 거기라 그런 문제가 다 있어. 누군가 오셨는데? 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요. 저 평주. 어? 뭐지? 마우스에 뭐가 걸린 거야 지금? 으악! 야 치킨 먹고 싶어. 라이벌 얼마에요? 7600엔. 어? 뭐야 이거. 근데 워낙 글잎감이 맘에 들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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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펌프는 초크 차이... 아니 그 탄티 차이가 엄청 크네 네 펌프는 이게 펌프는 어차피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라서 탄 꺼내는 게 제일 시간 차이가 크고 그 더블 배럴은 그냥 꺼내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그게 오래 걸리는 거라 차이가 별로 없군요 총이 안 터지 언제쯤 끝나요? 지금 바로 시작했는데 아 방금 시작했어요 그럼 저 쏠코드 하고 있어 뭐지? SR이 뭐 이렇게... SR 부품은 왜 이렇게 잘나오지? 어 이거 보정이랑 대탄 필요한데 SR SR 네네네 지금 미니 끄고 있어요 오이씨 군용조끼를 버리고 올 뻔했네 어?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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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SR SR 무침 법을 다 담아줍니다 수은 장소 스피라우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 같은 거, AR 남는 거 있나요? 거기에. 음... 와, 카구팔은 나왔는데. 뭐가 없어. 배율도 없고, AR도 없어. 카구팔 써. 홀로그램 카구팔 써볼까요? 그렇지. 내 400을 줄게. 그러면은 감싸이. 와, 진짜 특배기가 안 나오네. 나와라. 나와라 5탄. 나와라 5탄. 나와라 5탄. 있는데 배기배기 뚝배기 아씨 오늘 슈퍼점프도 잘 못하겠어 유에이지가 있네 맵을 위로 돌까요 아니면 스파벗 쪽으로 돌까요 위로 도는 게 낫지 않겠어 아 이거 다 털었어? 나 여기 털려고 하고 있었는데 종훈이 알아서 오겠지? 저 차 있어요 여기에 차 개 많아요 그럼 두 개 갖고 와 네? 그럼 두 개 갖고 와 두 개 어? 이 차의 위치가 좀 어 내려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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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optimister 지현이겠지? 지현이겠지?? 그럼 같이 hå нав 너 끝에 통화? 와 파츠만 나와 저 4배율 주웠어요 어 나도 4배율 두 개가 남는데 어떡하지? 저 하나 주시면 되겠네요 아 남는 게 두 개예요 설마? 어 저 하나 주시고 하나는 출바탕 좀 주세요 어 M4 나왔다 믿고 있었어 SMG 속은 게 없냐? 와 한 번에 파츠 4차니까 너무 행복하다 대킬이 안 나오네 대킬이 안 나오네 아니 배낭이 씨발 2렙도 안 나오네? ㅈ같네 아니 니마 스타바 쪽으로 하면 올라가요 스타바로 온다고? 아니네 여기에 멈췄네 키워야겠다 키워야겠다 스나 보정기 갖고 계세요? 아니 스나 보정기? 네 있어 내 카우팔을 껴놨어 대용량 탄창도 있어 애쌀 뭐 개알밉다 진짜 어? SMG 왜 없지 이게? 아 저기 파란핑이 한 스쿼드 내렸었어 영빈이 어디가 스나 보정기 SMG 보정기 없냐? ouv 어? 다시 하네? 네? 아! 2백 4강 다들 5탄 몇 발? 저 2백 4십이요 아 150 152면 충분하지 않나요? 152면 충분하지 않나요? 152면 충분하지 않나요? 연사충이라 한 번 쓰면 한 번 쓰면 40발 다 써서 에잉? 왜 여기에 UHZ 버려져있어요? 제가 타고 와가지고 버렸습니다 머리 어? 소리? 아니 제가 바퀴 터뜨리려다가 실수를 썼어 아니 버리니 참 바퀴 서툴려놔야죠 SMG 대기 진짜 안나와 어? 이게 뭐야 대용량만 놔둬 수 없고 고마워 아 나 대용량 실수 버리고 왔네 어 누가 여기 SMG요? 어 와 그걸 버리다니 이거 대용량을 대신하죠 여기 AR 대퀴 있는데 어? 여기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AR 대퀴 있는 사람? 아 없는 사람? AR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럼 저희 줄 흠 줄 흠 아닌가 저 아래쪽까지 밟을까요? 하자 이동하자 아 줄 흠 아닌가 자기장 밟기 전에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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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된게 권총밖에 없니 고우 씁, 아니야 모르지, 몰라 다른 사방, 뒤에 나아있는거 야, 죽이자 가서 죽여야돼 근데 이게 제니커가 좋대요 멀리 떨어져있는게 언제 다시,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니? 아, 아직 안 제발 여기는 대용량이 언덕에서 총소리 들렸어 우리를 쏜거 아니지 저희 쏜걸 아니겠 설마 저기 킥드로, 킥드로는 있다, 킥드로 SMG 킥드로 어? 여기 SR 대킥 있다 아, 솔직히 대킥이 없다니 너 스카 야, 야 야, 영빈아 SR 대킥 하다가 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러게요 이제 JJM040412가 3명을 잡았네요 순식간에 그리고 죽었어요 핵? 핵컬? 죽었어요 근데 지금 차 터져서 죽었어 3명이나 잡을 정도의 실력자가 차 터져서 죽으면 그것도 의심해봐야돼 차 수집광 개시뿌자 백타 이러면 못듣는데 버려야돼 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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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한테 오고있는건데 뭐네 이게 우리가 그 원 바퀴라는거 그렇게 멀지 근데 원이 원이 다 애매하다 아 엔진요 들어야되나 왜 미니 있잖아 근데 벡터 13발은 너무너무 그래요 정 거시기하면 퀵트로우라도 가지라니까 퀵트로우는 존나 빨리 쏘고 존나 빨리 장전하면 되겠네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얼마 안 빨리 오 마이 갓 아닌거 같은데 진짜 나무 끼고 가면 살만한가? 아 형 저 어딨어 이거 가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실 우리가 언덕을 타야할 이유는 딱히 없어 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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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까지 여기요? 어 여기 괜찮지 않냐 여기 최적의 장소인거 같은데 사실 어 그니까 뒤에서 저 주유소나 옆에 나무인데나 이런 데만 좀 조심하면 되고 어차피 올 때 우리가 뒤쪽에 우리가 온 코스에는 애들이 없다는게 이제 알잖아 그 다음에 SW에 집 저기 5개 있는 저쪽이랑 주유소 여기 영빈이 혼자 개멀리 가는데요 여기 영빈이 혼자 개멀리 가는데요 다시 하고 나중에 마령이 딸려가지고 다시 하고 나중에 마령이 딸려가지고 올라간게 힘들어가지고 미리 혼자 가야되요 과거 영빈이가 가면 가야지 영빈이가 가면 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차가 세대에 있다는거는 참 좋은거거든 그게 스페이스발 꾹 눌러줘야돼 꾹 눌러 너무 키가 하얘이야 차! 차소리! 멈췄다 멈췄어 멈췄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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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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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주소 좀? 어! 얌! 뭔데 뭔데 야 앞에 애들 앞에 애들 앞에 앞에 애들 앞에 애들 저희 앞에요? 아까 있었어 아! 야 미친 새끼! 어 쏴 쏴 쏴 아 시발 아 여기 있네 보이냐? 네 아 ㅈ같은 새끼 이거 내 시체 내 시체 나이스 어 여기 오른쪽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 아이고 죽었다 영빈 이쪽 뒤취 간다 아 저걸 못봤네 잘한다 잘한다 내 앞에 있다 그랬다 내가 근데 차를 잘못돼가지고 차가 뒤로 간게 너무 컸어요 형 주르시 들어오면 되겠는데 아 지금 좀 쉬 요시야 난 자러 가야겠다 수고 네 저 지금 쏠코드 중인데 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형 저 지금 쏠코드 중이에요 형 저 지금 쏠코드 중이에요 아 그래? 네 저 지금 여기 프리모스카 한 팀 정리했는데 여기 세 팀 떨어졌어요 땡 자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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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안이야? 오세안이야. 오세안이라고 했어. 그냥 한국 재팬하자, 혀. 그래? 제가 한국 재팬 레이팅이 개판이라서. 뭐야? 레이팅 관리해?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지금 스쿼드는 레이팅 관리하나? 포기했구만. 아니 이게 솔쿼드라니까. 쏠까? 어, 쏠커드 하면 한 번 죽으면 금방 쭉 떨어지자. 응. 그럼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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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옐로우 프레임, 옐로우 프레임. 옐로우 프레임. й로우 프레임. 비팬, 옐로우밍. 너랑은 한번만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 밀타? 밀타고 어? 영비다? 짤파밍하고 와 소리가 들었어 왜 밀타에 없지? 그러네 밀타가 개클린한데? 아무도 없어 밀타 영비인 니 착오할 수 있으면 밀타 바로와 밀타 파워 한 스쿼드 세 스쿼드 세 스쿼드 그쪽에 정장 밀타는 아무도 없 밀타가 왜 이렇게 인지 없지? 매번 이해가 안되는 난 카페테리아 기점으로 다 반응 형 문 열어놓으세요 나 문 열어가봐 오케이 굿 어 자기장도 좋은데 그러네 근데 이거는 밀밴딩이겠다. 근데 이거 밀파 애들이 나중에 오겠다. 네 이건 100% 오지. 가방 나와. 아직 가방이 안 나와. 나왔다. 자 이제 스포츠이까지 각자 하는 데서 이제 유인볼이 valuableüh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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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과연 과연 보급은 형 보급 확인 가능해요 지금 지금 일배로 가고 있어 아니다 아니다 엄청 멀어 아 개머네 저 그래 좀 무리해서 먹으러 갔다간 티짐 아 영빈 딥 먹을 수도 있겠다 갈만한거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이거 이거 비행기 방향 생각했을때 우리 코스 애드 개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차거리가 뚫려 응 잘 가면 안될 예스 군용조끼 크 좋은거 늦췄네 여기 차고에 차있네요 차있어요 없음 차고에 아 없어요 아 형 AR보면 말좀 저 AR도 없어 나도 지금 AR을 간절히 찾고 있어 아 오케이 아 그런지 천천히 아 아 아 네 어 니가 스쿨 소리 난다 벌목장 쪽 같은데 아 유앤피스일까 이번판 유앤피스일까 형 떡배 필요해요 있으면 좋지 그러면은 좀 이따가 AR 구하면은 아 지금 여기 파란핑에 M16이 있어 M16은 일단 생각해 카페테리어 기점으로 동쪽은 전부 다 내가 털었어 네 어 형 스쿨스일 생각있어요 어? 스쿨스? 아니 괜찮아 AK는 거르고 형주가 거를 했어 형주가 거를 했어 근데 솔직히 AK 있을 바에는 M16이 나 어 뭐야 바로 우리 가깝다 조심해 뭐야 애들 저기 여기 파란핑 쪽에서 애들 내려오고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형 떠빼버렸어요 저 알았어 여기는 위파야 될까봐 제대로 못 벌겠다 그럼 형 그 도로 밑으로 내려와요 저 여기 3집 아직 안 건드렸어 아 내려오셨네 아 3집 안 건드렸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가방 레벨이 전 그렇습니다 아직 일자리에요 야! 우리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와요? 형 그냥 쬐어 싸우지 말고 백업 가도 이건 상대 안 됩니다 그냥 쭉 지나가고 있어 태양가 쪽으로 쭉 가네 쟤들 포트 구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 같지 아무래도 아니면 겉문을 해보려는 걸 수도 있고 어 뭐야 다리 쪽에 사운드인데 저거 영빈이 쪽으로 간다 차 지나간다 우빈 니 앞에 차 지나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더 가까워졌는데 이제 더 지금 이 집이에요 형 지금 저집에 스크스 아 아 이거 핫플레이스야? 진짜 네 밀타다리 개 핫플레이스인데 지금 이거 니가 쏘는 거지 지금 어 다샤에 흰색 다샤 흰색 다샤 너가 백업파? 아니아니아니 그냥 도망가는 거 보는데 이 보트 테딩이 있는데 저거 보트는 우리가 타면 되나? 그리고 난 지금 일단 레벨 2 이상의 가방이 들어가 다샤에 다샤에 도망가 안 나오지 일단 M 방향 저기 뒤쪽에서 통크리 들였고요 저한테 도는 통크리가 나중에 야 여긴 가본데요 노란핑? 어 저기 노란핑 갔다 많이 내려왔네 지금 애들 아까 계속해서? 쭉쭉 내려오네 아 바로 앞에 붙어. 바로 앞에 여기 노란 핑 아 진짜 거기까지 왔어 진캐네 아 뭐야? 왜 헤드가 안 맞아? 아 난 죽었다 왜 오고 있어? 너한테? 아니 정조준하고 헤드에 싸는데 안 맞아요 아 어이가 없네 아니 뭐야 펀치를 이용한 헤드죠 아 진짜 어렵다 으응 삼똥 내꺼 뭐야 다 잡은거야? 얘 그거다 개꿀인데 형 얘 그거 있어요 M이 사고 M이 사고? 형 M이 사고 있으실? 잠깐만 아 민이네 나 보정기 있는데 AR 여기 보정기 있어요 SR 보정기 SR 보정기 SR 보정기 있어요 SR 보정기 SR 보정기 여기 SR 보정기 네 네 백불 여기 오탄 많으니까 싸우지 말고 다 그냥 나눠 가집시다 형 사백 탈배 야 잠깐 나 그냥 룩이 나와가지고 아까 죽은 거 좀 확인할게 응 형 고급상자 형이 다 쳤어요 4개 몇 개 있어 어디 저 없음 어 빨리 뛰어야돼 아 저기 주유소네 어디까지 왔어 지금 걔네 주유소 확실해요 이쪽에 있는 거 안 맞는 거 보니까 주유소 같아 주유소 쪽 어쨌든 SW 방해 아 아니에요 저 집이에요 이거 이거 코너 쪽에 3층 집 이거 아 그래 네 아 그러네 옥상에 보였다 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 앞에 아 아 이거 앞에 그냥 버기타요 일단 도핑만 하고 아 아 아